안녕하세요 오이치 감사합니다 잘 갔다 왔어? 감사합니다 장난 아니잖아 헬로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켜있어? 놀아 놀아 안녕 뭐가요 오빠 아 방금 김준현씨가 소개해준 낚시터 낚시하러 가게요? 요즘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낚시터에서 그렇게 연애를 한다던데 나이 많은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건 엄청 큰데? 좌대가 뭐야? 좌대라고 있어 유명한 지혜야 좌대 갈래? 이러는데 언니 언니 솔깃이래 가고싶어 진짜? 진짜? 낚시가 재밌나? 아니 너무 재밌게 얘기해서 진짜 한번 가보니 도대체 뭐 뭐길래 아 김진현 선배님 왔다 가셨구나 제가 나 그때 막하고 갈 때 비행기에서 만났는데 옆자리였어요 대화를 나눴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분은 그분이랑 오셨던데 맛있는 녀석들 같이 모니터 응 그거 있잖아 두자리 두자리씩 돼있잖아요 비행기가 그 저기가 두자리 중에 한자리 여기 있고 바로 이 옆자리가 응 약간 빠지같이 생겼데 좌대가 다 네 빠지처럼 띄워놓고 응 호텔인줄 알았어 이거 딱 보고 이거? 멀리서 보고 빠지잖아 빠지 아니 저 오빠 이제 갈거야 언제 가실려고 빠지같아가지고 약간 멈, 멈치? 응 왜요? 같이 가야 그러면 다 같이 빠지가 뭔지 몰라? 빠지 타다 응? 해수욕장 빠지 말하는거 아니야? 아니 그런 띄워놓고 보통은 저기 대성리 뭐 이런데 있지 그러니까 강촌 빠지 띄워놓는거 바나나보트 타고 바나나보트 타고 수상스키 타고 응 한번도 안 가봤어 그게 바지선에서 나온 빠지라고 하는거거든 아 그쵸 해수욕장이랑 다른건가? 해수욕장에 빠지가 띄워져 있나? 서로 붙지는 못하는데 빠지가 따로 있는거에요? 난 그냥 해수욕장 이 꼴 빠진줄 알았지 무언의 낙 무언의 엠칭 그냥 물에 띄워놓은 어떤 그 위치 그걸 말해 물에 띄워놓은 뭐라 그러지 큰 인공선? 뗏목? 뭐 그런 느낌? 이렇게 바닷가에도 아니 바닷가에는 가니까? 바닷가에는 보통 없지 바다가 워낙 강가 폐도가 세니까 민물에 있지 보통 탄때기 오빠 살 빠지 바지선에서 나온 샛빛 둥둥섬 같은거냐 그거는 아예 그거잖아요 그치 둥둥섬이라고 봐야지 둥둥섬은 둥둥섬 그렇게 강가에 뚫려있네 가자 가자 안녕 생방에서 만나요 어? 옷이 부직포로 만든 옷이야? 오빠 새로 산건데 아 근데 좀 따가워요 사실 살해 당하고 갑시다 아 아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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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